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3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.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정윤영 기자입니다.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16.4% 인상하자 줄어든 일자리는 15만 9천 개나 됐습니다. 이듬해 10.9% 인상했을 때는 일자리 27만 7천 개가 사라졌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해봤더니 5% 올리면 최대 10만여 개, 10% 올리면 최대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만 원까지 오를 경우 일자리는 최대 30만 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산업별, 고용 형태별로 차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. 최근 기업 설문 결과 응답 기업 4곳 중 3곳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